오늘의 리뉴얼을 빼고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릴게요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네 그럼 한 명씩 짠게 인사해줄까요? 네 어... 다모데... 어... 요즘같이 힘들고 가쁜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뭐다? 그게 아이콘이다 뭐다? 뭐다? 아이콘 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... 학업에 지쳤을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다양한 곡을 준비해왔으니까요 그렇지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콘 막내 샤누입니다 네 제가 이 근처에 20년 넘게 살아서 당국 때도 자주 왔거든요 오늘 집에 온 것 같은데 신나게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국제 소리질러 대학국제 소리질러 대학국제 소리질러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... 지금 대학 행사 시즌이라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행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단국 때는 얼마나 잘 노는지 저희가 오늘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떼창과 함성 소리에 따라 앵콜 곡수가 달라질거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놀 수 있죠? 네 어... 여러분 이런 목소리 가지고는 안돼요 오늘 재밌게 놀 수 있죠? 네 아이씨 잘 부탁드립니다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혜입니다 와 네 오늘 분위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네 저까지 막 지금 흥이 네 엄청나게 오르는데 네 뭐 뭐 있나요? Let's have fun tonight 네 어... 저희가 대학 축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젊음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떼창 한번 갈까요? 프로춘 갈게요 그럼 시작 사랑해